신진서 구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극적인 승리를 거두셨는데요. 오늘 바둑 어떠셨어요? 초반에 성변에 붙여가는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놓쳐서 만만치 않으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는 위험했는데 박정환 선수가 좀 무리를 하면서 기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다 놓치면서 사실상 그냥 복귀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운 좋게 이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신진서 선수가 팩감을 한 번 사용하고 그것을 백이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는 순간이 좀 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팩감을 사용한 다음에 중앙을 이으면서 박정환 선수가 당황한 것 같은데 딱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둔다면 백이 실수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막 순간이 좀 궁금합니다. 그때는 포기하고 있었고요. 이미 뭔가 수를 읽으면서 다 수를 이제 사실 따는 건 너무 다 수를 읽어놓으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실전처럼 뒀고요. 사실 뭐 상대의 실수를 바라고 뒀다기보다는 이제 팀전이고 그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어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연승전 마지막 주자로서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이번 박정환 고단과의 대결 준비하면서요. 우선 박정환 사업님과의 대구는 항상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둘 때는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20초에 쫓기면서 당황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수 한 수를 착수해 가는 던지지 못해서 차마 한 수 한 수 착점해 가는 그런 모습은 거의 좀 보기 드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당시 좀 심정이 어땠는지 앞서 조금 이제 어디서 던질지 뭐 이 영어를 복귀할지를 생각하셨다 했는데 너무 못 보던 장면이라 그때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럽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일단 속기바둑에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뭐 피셔 방식이라서 조금 더 경솔한 수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었고 사실 나중에도 뭐 상대가 실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제 상대가 박정환 선수다 보니까 좀 더 포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기전 중에서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연승전을 치르는 방식은 또 이번이 처음인데요. 신진서 구단 이번 시리즈 하면서 어떻게 좀 임하셨을까요? 어떠셨나요? 이번 시리즈가? 우선 제가 잘 할 수 있는 바둑을 두면서 이제 뜻깊은 나눔 행사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은행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5대5 방식으로 이제 재미있게 보고 또 재미있게 대국을 했고 사실 제가 둘 때는 너무 괴로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곧 시상식도 있을 테고 이제 팀원들이 아마 신진서 선수 한번 행간에 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우선 팀원들이 재바둑을 계속 보고 있었다면 솔직히 좀 부끄러운 마지막에는 좀 부끄러운 수익기를 보여줬는데 다행히 이제 행사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쨌든 밥을 한 번씩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팀원들한테 한마디를 남길 때 영상 편지를 남겼거든요. 신진서 구단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팀원들에게 남겨주신다면요?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뭐 사실 제가 처음에는 안 두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판 근데 마지막에는 송지윤 선수가 잘해줘서 이제 세 판을 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팀원들 다 같이 고생이 많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밥을 한 번씩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은행 MG 바둑 슈퍼매치에 참가했던 모든 선수들이 바둑 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행사도 동시에 치러졌는데 그곳에 오신 바둑 팬분들께도 이번 대회를 참가한 선수를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항상 바둑을 사랑해 주셔도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이제 내려가서 같이 인사드리고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준서 구단 오늘 우승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